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했어 캠핑 가서 신나요? 복구 대답해봐요 잘했어 천재에요 우리 복구 천재 복구 천재 천재에요 복구야 복구야 복구 어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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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구 복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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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재 복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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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죠? 신났어 신났어 복구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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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 안 가져오네 복구 복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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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irtschaft 흠 뻐꾸 여기 봐 뻐꾸야 이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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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근데 복구 완전 진흙탕 저기됐다 쟤네가 계속 진흙을 뿌려 복구한테 얼굴이 만신창이 많아 내가 만들어볼까? 아유 맛있어 지키 초플레임 이렇게 여기서 맥주를 한잔 짠 된장찌개 최고 저게 뭐야? 저희는 너무 놀랄 수 없어서 또 또 또 도착해서 도착해 정말 놀랄 수 없을뿐 조금 더 놀랄 수 없을뿐 도착해 소금 어디 갔다는데? 아까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뉴질랜드는 외곽으로 좀만 나오면 이렇게 불빛, 전기, 전등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인터넷이 진짜 안 터져요 심지어 여기서 시티 스카이 타고 보이는데 안 터지는